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김재 공중보건이 외에 640여 명을 검사했지만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도내에서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 37명도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확진된 대구 지역 학생을 포함해 도내에서 치료 중인 전북 확진 환자는 6명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